농협대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그 중에서도 농촌인재 특별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을 했던 그와 같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합격 인증사실을 보내주죠? 보내줬습니다 6인 1조 방식으로 입장했어요 동시에 3개조를 부르는 거 봐서 다른 조도 다른 방으로 입장을 동시하고 교대로 교차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3명 6명이죠 6명을 3조로 묶어서 동시에 면접을 보는 방식이다 그래서 방 3개가 있으면 방 3개에 6명씩 A조 들어가고 6명 B조 들어가고 6명 C조 들어가니까 18명이 동시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6명에다가 2개 질문씩을 줍니다 2개 질문씩을 주면은 총 6명이니까 방 하나에 몇 분이 걸려요? 12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12분씩 이동하면서 보니까 총 면접 시간이 36분 걸리는 거죠 이 옮기는 그런 방식 자체는 MMI 면접이에요 의대에서 보는 면접 그렇지만은 내용들이 의대처럼 인성방, 상황방, 모의상황방 이렇게 확실히 내용이나 면접 방식이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형식, 틀은 MMI 면접을 갖고 있다 그래서 MMI라고 해서 방마다 색다르게 면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뭔지 몰라요 사실은 어떤 내용? 이제 처음방의 면접관이 맨 처음 저를 지목해서 순서는 세 번째인데도 세 번째 학생 답변해 주세요 라고 해서 물어봐서 많이 당황했느냐 근데 물어본 게 아주 너무나 쉬운 걸 물어봤어요 바로 뭘 물어봤다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 그리고 지원 동기 이게 학원에서 연습했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생이 자라왔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지원 동기 즉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죠 왜? 그만큼 농촌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이 자라왔던 그 부분 것을 얘기해 보라는 거죠 지원 동기 역시 물어보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역시 농촌인재 특별전형 문제답군요 자라온 환경 그렇죠? 농촌인재 특별전형 일반전형이나 대졸자전형 특별전형에서는 보다도 그쪽에서도 물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도 근데 농촌인재 특별전형에서는 특히 성장과정 성장환경 자라온 배경 환경에 대해서 물어본다 특히 자라온 환경 부분 거 강조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거 특별전형 기준으로 해서 물어봤던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농촌인재 특별전형은 오랫동안 그래도 꽤 상당히 물론 다는 아니지만 농업대를 여러분들의 고와 같은 희망대학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면접자들의 경쟁력도 다른 전형보다 훨씬 잘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줘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협대 면접 합격자입니다 농촌인재 특별전형 부분입니다 2월 8일 금요일 오후 8시 반 결과 나왔는데 붙었어요 돈 많이 받았어요 대박 이모콘 뭐 나오죠 합격 축하한다 어떤 문제들 나왔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지원 동기 대학 입하고 하고 싶은 학업계획 말고 교회 활동 이야기 했습니다 학업 외 활동을 물어본 것 그리고 농협대가 갖는 장단점 했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 그리고 그 이유 해외여행지 어디다 어느 국가다 뭐 어느 지역이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요 마지막 문제는 해외여행지와 이유는 다른 조에서는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에서 농촌인재 특별전형 중에서 이 조에서 특히 이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저희 조 두 번째 그러니까 방이 세 번 옮겨지는데 두 번째 방에서 물어봤다 돈 많이 됐다 축하한다 하는 부분들이죠